하나, 둘, 셋 월드팀의 스케이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o the world, 여기인 NCT! 안녕하세요, NCT WISHE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WISHE의 료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WISHE의 리크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WISHE의 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WISHE의 시운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WISHE의 사쿠야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WISHE의 제이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어디예요? 여기는 월쿨돌 국제학교입니다. 근데 여기 입학하려면 등굣길 미션을 꼭 통과해야 한다는데요. 그러면 저희 빨리 미션하러 가야겠네요. 네, 오케이. Let's go! Let's go! 가봅시다. Let's go! Go! Let's go! 오! Mackenzie use me 와우! 후! 후! 성공! 어... 옆에... 없어. 아아아아 아아 실패 실패! 실패! 호시야 호!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장살은 혹겹장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장살은 겹홧장살이다 오 잘하는데? 성공 성공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귀길 위해 이렇게 남아 서있다 오 당황했어 자? 가짜오 사우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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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렸다 이것은 저요? 아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아니야? 죽이는 거야? 먹어볼까요? 우유 응, 응 엄청 빠른데? 카엘을 펴코 펴코 미 펴코 펴코 아와세테 펴코 펴코 무 펴코 펴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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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사의 권력선정 멤버들의 판정은 땡 땡 rer 포크풀복 게임 와 재밌겠다 뭐 색깔도 비슷하긴 어때? 오늘 색깔 알 거 같은데? 숨길 수 없어 오 마이 갓 내 마음도 엔시티 유시 비주얼 1위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시 하나 둘 셋 볶음밥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게 뭐야? I love you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 그거 그 말이야 I love you 김사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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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맞다 맞다 김사카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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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카사 아 나 왜 이렇게 웃긴가 김사카사 아 씻οι 아 씻이 세 개, 세 개. 왜? 왜? 안녕. 안녕. 시작! 소속자들. 호시에서 왔으신 분. 아직까지 이대온 클래스. 4초에 딱 가야겠어. 감사합니다. 합격 통지서. 합격 통지서. NCT WISH. 위의 아이돌은 월클돌 국제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월클돌 국제학교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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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렵게 입박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기분 좋죠 그래도? 기분 좋죠? 네 그럼 한 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중남이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남이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줄서부터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요즘 까다로운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히를 여기에서 받아놨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볼 건데 일단 시현 네 시현 네 여기는 존라도 목포에서 오셨다고 자 사투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투리 한번 들어볼게요 존라도 사투리 고! 안녕하세요 시현이 자 다시 두 번 한 걸로 하겠습니다 리쿠! 리쿠? 리쿠 씨는 여기 댄스에 자신 있다 자 웨이브 한 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웨이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 이것도 하겠습니다 유우 씨 네 유우 씨 여기는 어 일본에서 댄스 잘한다고 하는데 웨이브 똑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웨이브 아 오케이 오케이 전 마음에 들었어요 제이 씨 네 네 제이 씨는 여기 대구에서 오셨다고?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의 매력 세 가지 5초 안에 고! 대구의 매력 일단은 산이 예쁘고 공 네 5초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류 씨 류 씨 네 류 씨는 여기 밝은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밝은 성격이시니까 잠깐 뒤돌아서 뒤돌아서 하나 둘 셋 하면 최대한 크게 스마일 스마일 최대한 큰 스마일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밝은 성격 맞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사쿠야 씨 네 사쿠야 씨는 여기 랩도 잘 하신다고 그리고 정확한 한국어 발음 듣기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한 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갈게요 대통령의 행정명령 고! 대통령의 행정명령 알겠습니다 두 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시작할 텐데요 1교시는 바로 댄스 네 댄스 거예요 댄스 댄스 자신 있으시죠? 네 댄스는 뭐 문제가 없는 거 같아 뭐 아이돌들은 댄스 뭐 있지 좀 더 자신감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콘셉트이냐면 중남이에서 90년대 진짜 유명한 아이돌들이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그 당시에 코레오그래피 안무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했었던 당시의 뮤직비디오의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그 안무를 따라 하실 수 있는지 아닌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이 노래 태기야! 태기야! 자 한번 보시고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 노래의 이름은 마요네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왜냐면 마요네스 만들고 있어요 오른손 왼손 마요네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살짝 이렇게 내려가서 마요네스 만들어보세요 마요네스 만들어보세요 언덕이랑 골반이 조금 더 흔들어야 돼요 조금 더 흔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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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예요 자 잠시만요 여기는 키포인트! 두가지 마요네스 만들 때 왼손 오른손 마요네스 네스 네스 할 때 그 마요네스를 만드는 거죠 어우 이거 너무 잘 알았는데 이거 너무 잘 알았는데 자 다음 노래를 한번 볼게요 자, 자 이렇게 시작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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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THU ت cigarettes 업 앤 다운 이런식으로 한 번 하구요 그 다음에 어리 원승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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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여기는 그냥 프리스탈하시면 돼요 오케이, 스텝, 앞에, 오케이 여기 포인트의 시작은 서태지와의 저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업앤드업 하는 거 포인트입니다 중간에 프레이스타일도 살짝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 다음, 엘티브런이라고 합니다 티브런은 샤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샤크처럼 올라가면서 하는데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그렇지 어깨? 에너지, 넘는 아래지, 넘는 아래지, tom 치즈, 넘는 아래지, 넘는 아래지, 넘는 아래지, 넘는 아래지 자 여기 포인트, 샤크! 샤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손이 이쪽으로 가면 우린 jedoch. 거 Soul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턴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정말 정말 온몸을 써서 웨이브를 이렇게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아까 웨이브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잘 쓰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세 가지의 노래 보여드렸는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기억나시죠? 마요네즈. 그쵸? 자바다 바다. 그리고. 시작. 시작. 리본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위바위보 하실 거예요.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가위바위보 하시고 그다음에 세 명 가위바위보 하시고 1등 하는 사람 먼저 뽑을 수 있어요. 원하는 노래 뽑을 수 있어요. 자, 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중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1등 누구죠? 오케이. 자, 1등은 원하는 노래. 어? 마지막. 마지막 코 샤크. 디보런. 디보런 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그 2등 한사랑. 자, 어떤 노래. 두 번째. 두 번째라면. 샤바다 바다. 샤바다 바다. 샤바다 바다. 샤바다 바다. 샤바다 바다 팀. 마지막 코. 아, 디보런. 네, 디보런. 마지막 코. 그럼 같이. 같이 있으시면 돼요. 이제 디보런 끝났어요. 디보런 끝났어요.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가 마요네즈 만드는 거랑 그리고 샤바다 바다 있어요. 자, 여기 가위바위보 진행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누가 이겼죠? 저. 아, 오케이. 어떤 걸 아시겠어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면. 두 번째 거면. 샤바다 바다. 팀이랑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요네즈. 여기는. 마요네즈. 초콜라트 이렇게 생겼어요. 옷 색깔 맞춘 거 같아. 오. 잘. 잘 맞네 또.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지? 아, 팀 이름. 팀 이름 빠르게 정해볼게요. 저희는. 파워렌저스. 레드입니다. 아, 파워렌저스. 마이간 파워렌저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팀 이름 소개할게요. 빙크 마요. 아, 빙크 마요 아니면 빙크 마요. 빙크 빙크 마요. 빙크 빙크 마요. 빙크 빙크 마요. 빙크 빙크 마요 팀. 그리고. 저희 샤크. 샤크. 샤크 팀. 샤크 팀. 빙크 빙크 마요 팀. 그리고 파워렌저스 팀. 이렇게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각자의 연습할 시간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충분히 연습하셨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시작할 때인데요. 노래 랜덤하게 나올 거예요. 랜덤하게 나오고 아 이게 내 노래다. 그러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온 다음에 다시 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미션은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우리 점수 어떤 기준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즐겼는지 하면서 얼마나 아 미션 나왔는지 아 너무 좋아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는 스텝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다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성도 팀 팀워크 얼마나 잘 됐는지 만약에 한 명 오른쪽 가고 한 명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미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잘 집중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갑니다! 오케이 샤크 팀 앞으로 나오시고 준비하시고 다시 들어드릴게요 레디! 고! 오케이 에너지가 있어 Eric 자! iste기 날씨 it che calor 가만히 있어야 썸네 After all- He meteanta 1- Peg At all- There is no When he's hare 그렇지! 너 ontot- How are you doing? 彆 ... It's not nothing No, no, no No, no, no 아... 미안한데 Это hey SILH 마지막은 마지막은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아 천천히 했어요 그렇지 천천히 예가 했었어 아 진짜 약간 그 갑자기 시간이 멈추는 느낌인데 뿌! 뿌! 이 느낌 필요해요 이 느낌 필요하니까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시고 아쉽다 아유 우리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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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할게요 여러분 쉽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 다음 노래 다 해주세요 핑크 마요! 정신 차려요 핑크 마요! 자 앞으로 나오시고 핑크 빅 마요 핑크 빅 마요 팀 마요네사 보여주세요 핑크 빅 마요 네 고! 네 감사합니다 마요네사 바로 나와야겠네 마요네 다음 한 번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좀 이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고 자 다음 노래 나오겠습니다 샤바다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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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시고 우리 샤바다바팀 파워렌저스팀이죠 파워렌저스팀 샤바다바다 샤바다 야 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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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샤바다 머리 다리 아프세요? 다리 아프세요? 발 아프세요? 하니원은 하니원은 아니었어요 일단 분위기를 잡고 분위기부터 잡고 음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다시 시작해볼게요 자 노래 나오세요 오케이 자크팀 자 가운데 가시고 이번엔 진짜 해놓을 수 있어요 진짜 막 시간 멈추는 느낌을 저는 좋아 좋아 좋아요 온다 온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나도 반했어 너무 좋았어요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샤크팀 점수 획득했습니다 자 남은 두 팀이 있는데 분발하시면 돼요 먼저 하고 싶은 팀이 있어요 혹시? 먼저 해보겠다 샤바다바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먼저 오케이 파워 렌저스 팀이 나와서 샤바다바다 다시 한 번 도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일단 자세부터 자세부터 잡으셔서 오케이 액션 하니월 어 예 어 오케이 오오오오 도전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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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뭐야 오오오 오오오오 한번 더 오픈게 어깨! 어깨! 한 번 더! 오 좋아! 프리스타일! 야! 예스!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처음이랑 너무 달라졌네 아 처음에는 뭐 없었어요 처음이랑 너무 많이 달라진 게 우리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자 우리 핑크 빅마요 팀 앞으로 나와서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중간에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중간에 거기서는 모든 스텝 여기 계신 모든 스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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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주셔야 또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완성도에요. 이게 완성도에요. 자 뒤쪽 저쪽 워크팀이에요. 제가 키워드릴 테니까 그때는 에! 에! 열심히 치면 돼요. 레디 액션! GG 그렇지. 마요네즈, 오케이 500g! 1kg! 들어가ます 자 에! 에! 레디! 알아, 잠깐만 x2 에이 가 조금 아쉬웠어요. 에이 가 조금 아쉬웠는데 무대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해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는 즐기면 돼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쿠아야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스텝이 너무 너무 안 들려요. 더 세게 하셔야 돼요. 자 준비. 액션. 마요네즈. 그렇지. 마요네즈 잘 만드네 이제. 마요네즈 공장에서 일해도 될 만큼. 그렇지. 자 레디. 에어 레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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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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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놀아라고 토놀으면 되잖아. 토놀아 나와서 막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뭐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악수하면 되는데 왜 안 놀아.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무슨 아이돌 학대라고 소송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자 바로 바로 바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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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그렇지. 아 이거는 뭐.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레디. 놀기 위에서 준비. 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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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놀아. 악수해 악수 악수 악수.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 그렇지. 이 정도로 놀아야지. 이 정도로 놀아야 돼. 이 정도로 놀아야지. 이 정도로 놀아야 돼. 오케이 일단 세 팀은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점수를 역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모았는지 점수를 안 알려 드릴 텐데. 아 내가 점수를 조금 낮아 쓸 것 같아. 좀 걱정하는 팀이. 다른 팀의 노래를 도전할 수 있어요. 단. 노래가. 1.5배 속도로. 하셔야 됩니다. 오. 근데 점수가 더 많아요. 오. 자. 다른 팀 노래 해보고 싶은 팀이 있어요?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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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요네즈. 네. 오케이. 샤크 팀 마요네즈 도전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샤크 하겠습니다. 샤크. 여기 샤크. 해보고 싶은 노래. 돌고. 돌고. 샤크 뭐였지. 1번 드릴게요. 1번 드릴게요. 자. 노는 거 중요해요. 노는 거 포인트. 자. 얼마나 놀 수 있는지. 근데 여기는 좀 빨라질 거예요. 와. 자. 마요네즈. 아냐. 마요. 준비. 액션. 자. 자. 놀아야 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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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엑스트라 포인트.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놀아야 돼. 아. 오케이. 대박이다.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자. 우리 파워랜저스 팀. 나와서. 샤크 노래. 오케이. 디보로 노래에 도전하실 건데. 여긴 포인트는 기억나시죠? 네. 시간 멍~~ 주는 느낌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1.5회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파워랜저스 팀. 디보로. 액션. Potato Ti опис기. 까진 combines. ilk작를. 예. 자. 예. 참 system. уст. 아 저 전수 실패였습니다. 네. 더 전수 실패였습니다. 좋았지만. 계속 꽤 높은 청소를 받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빙크빅마요 팀 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혹시 알고 싶은 노래가 있는지 어떤 노래? 샤바다바다? 오케이 샤바다바다 이거 제일 어렵던데 샤바다바다 스텝이 제일 많고 혹시 일본 필요하세요? 연습하는 일본 물어볼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아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샤바다바다 샤바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면 돼요. 시작됐어요. 괜찮아요? 저게 조각인 줄 알았어요. 스트레칭 하시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칭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잖아. 아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1등 팀 3등 팀 다 정해졌어요. 자 3등 팀 모토 발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핑크빅마요입니다. 진짜 왜 3등이야? 놀라운 결과인 건 알겠지만 다들 예상하지 못했던 팀이지만 안타깝게 3등을 하셨고 1등 팀! 바워레인저스 팀이냐 아니면 샤크 팀이냐 두 번째 미션 어렵게 수행을 해서 우리 샤크 팀 1등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 점심 메뉴 정해질 때니까 그런 기대? 그런 걱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K-POP에서 더 많은 아이돌의 K-POP 알려드리겠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스파이올롤 많이 부탁드립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아뇨! 아뇨! 감사합니다! 아뇨! 아뇨! ka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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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커피 커피 정답! 왜? 카파 커피 커피 오오 감이 좋은데 Saloon 해! 사로 저.. 미용실 헤어살론 아 잘하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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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뭐야 어떻게 맞춘 거야 진짜 라이몬 거의 1초 만에 나왔어 1초 만에 따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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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얀바? 얀바? 땡 어? 고구마 아 감자 감자 땡 토마토 아 토마토 와 따마띠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아요 따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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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아요 토마토 어디서?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어요 숟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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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숟가락 숟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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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루 숟갈 젓가락 숟갈 국물 국물 사당 사당 우웨우 숟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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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만에 버스 팝 밥 밥 밥 밥 밥 버스 버스 되게 좋다 안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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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чив명의 정변을 야 아흘란 와 사흘란 그전에 그냥 마이 러브 야 우물이 그리고 사랑해가 눈잎붓금 그리고 또 무슨 단어가 있었죠? 오, 제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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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그 반가워 야 아울란 와 사울란 그리고 축하해 알프 마브르 그리고 내 마음 가져가 크즈 알비 사랑해 하비비 아 그 아 네 반가워 야 아울란 와 사울란 사랑해 사랑해 뭐였지? 재도전 반가워 와 반가워 반가워 야 아울란 와 사울란 내 마음 가져가 가 하비비 가 아니죠 재도전 내 마음 가져가 뭐였지? 반가워 야 아울란 와 사울란 어 그 사랑해 루이뿌끔 고마워 샤크란 축하해 알프 마브르 내 마음 가져가 크즈 알비 어 내 사랑 하비비 제도전 반가워 반가워 제도전 야 아울란 와 사울란 내 마음 가져가 가 크즈 알비 그리고 마이 러브가 야 우물이 하비비 야 우물이 하비비 가해가 알프 마브르 고마워 샤크란 사랑해가 누이뿌끔 정답 오 우와 정답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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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흘란 와 사흘란 사랑 누이뿌끔 아 크즈 알비 어 슈크란 네 마이 러브 하비비 마지막 축하 축하 알프 마블 알프 마블 도전 그 야 아플란 와 샤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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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네 와 와 어? 뭐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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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플란 와 샤플란 응 루이 힙 꾸 꾸 꾸 크즈 알비 오 슈 슈크란 네 하비비 알프 마블 정답 나이스 저 둘이 한 번 먹어야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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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아플란 와 아 사프란 사랑해요 크라슘 누입 응? 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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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즈 알비 꾸즈 알비 그 다음에 고마워 크라슘 댄스 수업이에요 댄스 슈크란 아 슈크란 슈크란 우무리 야 우무리 야 우무리 알프 말브 뭐였지? 알프 알프 말비 알프 세 글자 알프 뒤에 세 글자 있어 알프 뭐였지? 알프 마블 네 시온 씨 네 시온 씨 좀 가세요 시온 씨 시온 씨 둘 셋 약간 쪼금 썼는데? 이거 어떻게 썼어? 아나, 시온 유 씨 우아 우아 음? 오케이 유시원 느려 먹어야지 하나, 유시 네 응 이스미 려 아, 네, 네, 네 오, 됐어 아, 이스미 리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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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응? 아, 어렵다 기억이 안 나 하나 아, 이게 있었구나 아, 이게 있었구나 네 그랬었어요 아, 점이 여기 있어요 점 위치 하나, 제이 오, 자쿠야 아, 쉬운데요 아, 쉬운데요 아니요 아니요 오, 정답 우와 우와 고쳤어요 네 이스미 사쿠야 이스미 사쿠야 뭔가 되게 싸인하듯이 썼는데 잘 썼다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랍어 암기 1등도 해보고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제대로 아랍어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재고 멋있다 오늘 배운 단어를 잘 기억해가지고 아랍 팬분들과 같이 직접 만날 때 꼭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NCT 위 씨와 저희의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자주 만나요 하나, 둘, 셋 마살라마 누이 뿌꿈 쿠자리 야우미리 하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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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뿌꿈 재밌었어 우와 오늘 아랍어 5개나 나왔다 야우미리 야우미리? 야우미리 타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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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라이 문 라이 문 어쩌다가 배운 것 같아요 스칼 스칼 오늘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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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치안이 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성공과 똑같은 생각이죠? 응 3등은 하나, 둘, 셋 시현이 형 보안 뽀뽀에 반했어 와, 다행이다 5등 많이 해야지 5등 많이 해야지 여기 중앙에서 둘이 안에 먹게 될 사람은 둘이 안에 먹게 될 사람은 하나, 둘, 셋 시즌이 사랑해 5초 5초 동안 그것만 한다고?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두리안 맛있게 드시고요 딱하게 보여줘 시작 저는 귀엽고 밥을 잘 먹고 가리는 거 없고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멤버들도 사랑해요 시즌이도 사랑해요 귀엽네 사쿠가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쿠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잘못 들었어 사쿠야 잘했어 사쿠야 잘했다 하나, 둘, 셋 사쿠야 아, 근데 이게 매력 발산인데 자기소개를 해버려서 맞아, 맞아 박소랑 사태아염 박소는 인도네시아의 인기 음식으로 주로 고기완자 미트볼로 이루어진 국물이 있는 국수요리입니다 맛있겠다 거리 음식으로도 많이 팔리고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어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 사태아염은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닭고기 꼬치 요리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 보통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박소는 스페셜 박소로 갈비가 함께 들어있는 박소라고 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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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볶음밥 별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는 사떼 아암 없이 그냥 나시고랭인데요. 나시고랭 원래 좋아해서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저도 사떼 아암 없이 갈비 없는 일반 박서라고 합니다. 저도 좋아요. 좋은데? 다 맛있는 건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컵라면 중 하나인 미고렘의 컵라면. 컵라면. 버전에 단첨되었습니다. 유씨 라면 좋아하잖아. 라면 좋아해서 좋아요. 콜라면 진짜 많이 좋아해서 괜찮아요. 괜찮네. 저는 말린 두리안인데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아니 나 두리안 냄새도 못 몰라. 공부 또 처음. 나도 냄새도 몰라. 나도 몰라. 3개에서 3등? 3등? 냄새. 아 진짜? 근데 저 괜찮아요. 저 먹어보고 싶었어요. 2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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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2등? 3등? 2등? 2등? 3등? 3등? 2등? 3등? 2등? 2등? 두둥 안 하는가? 두둥 안 빌깐 단당디 딘딩동둥 자 연습한 거죠? 도전 외치시고 하시면 됩니다 도전! 두둥 안 빌깐 단당디 딘딩동둥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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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자 아까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4등은 아까 그걸로 광고할게요 두둥 안 빌깐 단당디 딘딩동둥 도전 두둥 안 빌깐 단당디 딘딩동둥 네 아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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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몰랐어 꾸꾸까키 카까까까까까구 까약 꾸꾸까키 카까까까구 계속 들으니까 도전! 꾸꾸까키 카까까까까꾸 까약 꾸꾸까키 카까까까꾸 와우! 이제.. 나 열심히 했는데.. 2등이랑 5등한테 도전할 수 있어 5등에 인스턴트 한편에 도전합니다 두둥 암빌깐 단단 디 딘딘 동둥 도우신 형 표정이야 그냥 못 참 도전 꾹꾹깍기까까까까까까까까까구 도전 도전한다 이대한테도 도전 아 진짜 아 진짜 둘이 안 돌리기 둘이 안 돌리기 폭탄 게임이냐고 도전 왜 쳐주세요? 연습... 했대요 어? 방금 연습하셨나요? 두둔 암빌깐 단단 딘딘돈돈돈 아 너무 늦었다 아 이걸 빨리 두둔 암빌깐 단단 딘딘돈돈 던덩 아 틀렸어 아 둘이 하는 유지에게 이렇게 그러면 메뉴를 왜왜왜왜 메뉴 많으니까 뭐 그냥 맛있겠다 그러면 저는 박수호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부드러워 고기 맛이야? 고기 무슨 맛이야? 고기 엄청 부드러운데 뭔가 소고기랑 햄 사이? 아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 이거 이름이 사떼아이 사떼아이? 아이안 아 사떼아이안 되게 땅콩 냄새가 많이 나는데 맛있어 맛있다 이거 소스 되게 신기한데 맛이 맛있겠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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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매워요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먹어봐요 맞죠? 뭔가 다 한 번씩 주고 싶어 잘 먹어 어려워 어려워 아 한 번도 안 먹어본 맛 진짜 딱 처음 먹어보는 맛 진짜 딱 처음 먹어보는 맛 아시고랭 원래 좋아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산발 소스? 이거는 처음이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랑 같이 먹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맵긴 한데 간이 세서 맛있어요 음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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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맛있지? 미트볼 맛있어? 미트볼 맛있어? 미트볼 맛있어? 미트볼 맛있어? 미트볼 맛있어? 아 콩탕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어 진짜? 응 맛있어 오케이 미소스랑 다 비슷한 거 이고랭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사쿠 라면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셨다 우와 맛있어? 응 오 오 매워? 응 조금 맵다 배선 많네 뚜껑을 덮어버렸는데 얼굴 빨개진다 네 두리안 두리안 한번 가자 도샤 도전 도전이 아닌데 오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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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오전이 아닌데 도전 냄새는 냄새 냄새?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아니? 과일 냄새? 오 맛있어? 저녁 먹을 수 있어 저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궁금하다 궁금해 이게 제일 궁금해 과자처럼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오? 맛있는데요? 오사카 과일 나도 미소한 과일이 있어요 맞나요? 응 먹어볼래? 오 맛있다 냄새가 안 나 맛있다 과자인데? 그니까 과자 같아 응 과자 같아 참 올라오지 않아요? 살짝? 살짝? 그냥 그렇게 근데 참기 힘든 냄새가 안 나 오? 근데 괜찮아요 저 이거 냄새 좋은데? 뭘 다 뭔가 미각을 단체로 근데 그냥 달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응 오 생각보다 다른 거 이것도 먹어볼래?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을 사람 와 맛있어요 요시 형 응 맛있는데? 근데 이거 이거랑 같이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거 매운데? 맵지? 생각보다 이거 먹어 응 땡큐 사쿠한테는 매워 사쿠한테는 매워 이거? 매워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사태? 나시고래? 나시고래 이거 먹어봐요 땅콩소스 아 아 전체가 두리안에 밀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산명은 무조건 그냥 바꾸라 에? 바꾸러워? 이게 진짜요? 이게 똑같은 거야? 그렇게까지? 아 진짜요? 우리가 바꾸지 맛있다 우리 지금 미각을 잃었나? 솜사탕 같아요 사탕 인형 사탕 사탕 같아 사탕 근데 진짜 그냥 안 말린 두리안도 맛이 비슷해요 이럴들이 동료 이 김이랑만 해봐요 김 삼겹살 김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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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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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할로그 우리 아 우리가 진짜 이상한 건가 삼겹살 진짜 맛있는 거 많다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많다 그니까 우리가 진짜 이놈어 와 이거 향신료.. 아 향신료래 이거 소스 많이 매운데요? 네 홀딩했지만 여러 가지로 나눠 봐도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 맛있지 얘들아 응 안 마시는 거 없다 아 맛있다 꽤 잘 먹죠 얘들아 다 잘 먹었지? 네 아 진짜 배부르다 우리 오늘 월드클래스 K돌 국제학교 다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치? 그리고 솔직히 약간 생각보다 단어도 뭔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외우게 되고 맞아요 음식도 둘이랑 우리 다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두려움 포함해서 다 맛있었어요 저 여기 안에 있는 볼? 고기볼 아 미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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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 박소 안에 있는 미트볼 박소 아 박소 저는 이거 북수 저 이거 나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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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했던 텅테이스터 문장 기억나? 꾹꾹까꾸까꾸까꾸까 네? 뭐였지? 아까 잘했는데 깍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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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clip